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2023년 개명년 새해 최욱의 파워 인터뷰에서는 특집으로 자치단체장들과의 신년대담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순서로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모시고 지난해 성과와 새해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먼저 신년을 맞이해서 충북 도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망찬 2023년 새해가 밟았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 속에 계시지 않을까 경제 위기가 닥쳐있고 코로나도 완전히 종식이 되지 않은 상황에 있습니다만 새해에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말끔히 해결이 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희망찬 새해 건강하시길 빌겠습니다. 지사님이 올해 도정 계획으로 교토삼굴, 멀리 보는 시각과 과감한 실행력, 따뜻한 도정 3개의 굴을 만들겠다 이렇게 발표를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교토삼굴이라는 말을 처음 배웠는데 검은 토끼, 토끼가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죽지 않기 위해서 세계의 굴을 판다.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충북이라는 조금 잘못하면 변방이 될 수도 인구가 작기 때문에 또 해안이 없는 그런 바다가 없는 도이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처지에서 볼 때는 좀 담대한 구상을 해야 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크게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우면 움츠러들기 쉽기 때문에 조난당한 사람들이 추위 속에 떨다 보면 얼어 죽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어깨를 펴고 크게 생각해야 한다. 세계로 가야 한다. 그다음에 미래로 가야 한다는 그 담대한 그런 구상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야 되겠다. 신속하게 대단한 실행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역시 이제 우리의 심장이 체온이 유지되어야 36.5도 안에서만 심장이 뛸 수 있기 때문에 소외된 분들, 어려운 분들, 가난한 분들, 노약자들을 잘 보살피고 보듬는 따뜻한 도정이 돼야겠다. 그래서 도정 목표를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민선 8기가 이제 시작된 지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지사님께서 굉장히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계시는데요. 6개월이지만 그동안의 성과 그리고 소과만 말씀해 주시죠. 글쎄요. 저희가 노력한 것보다는 또 제 능력보다는 큰 성과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 대체로 미흡한 점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많은 성과가 우리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예산이라든지 또는 특별법의 거라든지 또는 우리가 지금 제시하고 있는 논리의 진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생각하실 때는 미흡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짧은 기간 동안 많은 토대를 구축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의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도약할 수 있는 창조적 혁신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다. 그렇게 자평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난해 가장 기쁜 소식 중에 하나가 충청권 4개의 시도 또 2027년 학예세계대학 경기대회 유치하는 데 성공한 거죠. 유치 성공 비결 그리고 향후의 계획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거기 가서 이제 들은 건데 대한민국이 5년 동안 큰 행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올림픽 월드컵 이런 게 없고요. 학예 유니버시대가 제일 큰 행사가 돼서 이제 진행이 됐는데 이거를 두 개의 도 충청남도 충청북도 그리고 세종시와 대전시 이렇게 시도가 결합을 해서 이것을 유치한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없는 모양입니다. 이제 그런 우리끼리 이런 충북 메가시티가 구상은 되고 있지만 과시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연대가 만들어져서 이걸 우리가 따올 수 있었다는 것이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충청북도는 이거 인프라가 전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체육관이 없고요. 그래서 이제 이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꼭 따가지고 이번 기회에 이걸 계기로 해서 충청북도의 체육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겠다. 월드컵 경기장도 없고요. 스타디움도 없고 무슨 야구장도 규격화된 게 없고 이렇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이번에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체조 경기장을 짓기로 했습니다만 최소한도 체조 경기장을 짓더라도 체조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공연장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고요. 가능하면 스타디움을 지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게 지금 100년을 내다보고 우리 충청 청주라는 일은 거의 85만 도시에 이렇게 체육인프라가 없고 충청북도가 이것을 갖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인데 이번 대회의 유치를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그 일을 해보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체육인들이 굉장히 아주 지사님의 오늘 말씀은 굉장히 아주 반갑게 들을 것 같습니다. 충북도정 사상 최초로 정부에선 8조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아주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죠. 정부의 긴축재정 등으로 예산 확보가 어렸던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은 성과인데요. 이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것도 우리 기대 이상의 성과가 있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6,362억 원이 늘어났으니까요. 전체적으로 국가의 예산이 한 5.3% 증가했는데 우리는 한 8.3%가 증가를 했으니까 이것이 참 우리로서는 좀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의 예산 논의 과정에서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반영됐는데 전체가 다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만 42개 항목이 들어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각 시공구 예산까지 합치면 100개에 가까운 예산이 첨가가 됐는데 그 내용이 어마무시합니다. 그 내용이.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5개 항목 카테고리를 묶어가지고 이걸 제안을 했는데 이것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작던 크던 다 반영이 됐어요. 변형된 형태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AI형제고등학교가 올 수 있느냐가 굉장히 혼미한 상황이었는데 이것이 예산이 반영됐거든요. 10억이 반영됐는데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총 예산을 790억을 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진행되었다는 것은 그걸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것이 790억의 예산이 오게 돼 있고 우리 대청호의 수혈에너지라는 거 온도차를 이용한 신재생에너지인데 이 에너지 지금 충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 예산 5억이 판정이 됐는데 이것이 진행돼서 사업이 진행되면 4천억이 오게 돼 있습니다. 4천억이. 이런 등등 여러 가지 지금 현재 지금 저희가 도청을 옮기지 않으니까 옮기지 않는 예산을 달라고 때려 썼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도청을 옮기지 않는데 돈을 달라고 하는 것에 대한 항목을 조정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여기에 18억이라는 예산을 줄 테니 용역도 실시하고 구도심을 포함한 그분들이 문화의 바다라는 말을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하는 레이크파크에서 쓰는 용어인데 문화의 바다 예산으로 18억을 만들어서 실행 예산까지 줬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수백억의 예산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적으로 그런 총액이 약 1조 6천억이 앞으로 이렇게 진행될 것이고 특히 지금 제가 강력히 주장했던 청주공항이 이렇게 반척짜리 공항이 돼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거기에 용역이 지금 포함이 됐거든요. 이제 그걸 우리가 밀고 가서 적어도 우리 활주로를 하나 더 가져야 되겠다. 화물 운송을 할 수 있는 활주로 또 국제선을 띄울 수 있는 활주로를 갖지 않는 한 청주공항은 반쪽짜리 제주나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공항에 대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이제 용역 예산이 편성된 것 이런 것들은 상당히 뜻깊은 일이어서 교부세 예산이 한 6조 가까이 되는 그리고 앞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구조시대가 열리는 그런 예산에 있어서 획기적인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 지사님께서 민선 8개 들어오시면서 정부부처와 국회에 굉장히 많이 방문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어필한 성과도 아닐까 그동안에는 이제 공무원들을 독려하셔서 공무원들이 잘 훈련되어 있어요. 뭐 의원방에도 참여를 하고 장관도 찾아다니시고 이제 그 실무자를 만나는 건 잘 하고 계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진두지휘를 했으니까 제가 가서 뭐 방마다 다 돌아다니고 뭐 무슨 장관도 하고 뭐 발이 붙도록 다녔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조금씩 다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산실장 같은 분은 차라리 저한테 막 그 뭐라고 할까 부탁을 오히려 해요. 이걸 내가 이렇게 들어드릴 수가 없으니 좀 양해를 해달라. 그런 정도까지 그분들께서 좀 우리의 성이라고 할까 노력을 좋게 평가를 했고 대통령께서도 그렇고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저희의 이런 정성에 대해서는 뭐라고 할까 부담 느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좋은 결과가 나서 여러분들께 참 보고드리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올해 이제 중점적으로 추진할 도정 방향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우리 도는 이제 지금은 6개월 동안 정지작업을 했고 조직을 정비하고 인선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참조적 혁신의 길로 나가야 되겠다. 신나는 도정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해부터는 성과를 또 공약을 실천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아 이게 민선팔기가 이렇게 달라졌구나 변화할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은 갖는 것 같은데 실제 변화하고 있구나 우리는 할 수 있구나 우리는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걸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 충북의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기 위한 정책인 출산 육아 수당이 이제 올해부터 시작됩니다. 굉장히 기대도 큽니다만 이제 청주시와 예산담 협의가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좀 적절한 우려도 좀 있습니다. 지사님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요? 우리 시장님과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논의했고요. 또 시장님이 갖고 있는 그런 생각에 대해서도 제가 다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이런 일은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방자치체가 이런 예산을 올리게 됐을 경우에는 그걸 계속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온다는 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 우리가 이제 이런 쉽게 시고는 다 찬성을 하고 있고 청주시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전달했고요. 그래서 복지부가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결정하게 되면 그건 따르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청주시가 부담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지원할 생각이다. 다 시공구에서 분담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이상을 우리가 도가 지원하겠다. 그렇게 제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돈을 들이지만 1,100만 원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서 주는 돈은 도와 시공구 합쳐서 주는 게 1,100만 원 한 명에 대해서 그리고 정부가 주는 돈까지 합쳐서 5,325만 원 정도를 5년 사이에 육아수당으로 주고 부모수당으로 주고 우리 출산수당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러나 출산수당을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 주는 것은 이 나라 안에서 없었고 세계적으로 없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획기적인 현금성 복지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아이의 출산율을 늘릴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조금만 성과를 거두면 더 주겠습니다. 더 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보다 더 생산적인 일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를 하나 낳으면 20년 후에 우리 국방을 책임지는 군인이 될 것이고 이 아이들 하나가 우리 노인들의 생계를 지탱해 주는 한 명이 한 명을 지탱해야 되는 그런 생산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이 아이들이 낳을 때부터 기저귀부터 분유까지 모든 것이 생산과 소비에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 유아원, 교사 이런 분들이 다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출산율을 높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려있고 충청북도 존망이 걸려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다 돈을 쓰는 것은 포필리즘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그 포필리즘 반대하지만 이거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써서 늘릴 수만 있으면 늘려야 되는데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 이거입니다. 돈을 안 주면 날 수 없지만 돈 준다고 해서 애를 낳는 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더 시금구에 돈을 내려보내서 보육, 교육, 그다음에 돌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또 의료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아이들을 마음 놓고 낳을 수 있는 궁극적으로는 아이는 부모가 낳지만 도가 길러준다. 아니면 대한민국 국가가 길러준다는 생각을 가져야만이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젊은 어머님들이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 삶을 실현하는데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고 의료나 복지나 주거에 문제가 되는 그런 사회 조건 때문에 아이를 못 낳기 때문에 이 문제를 완벽히 해결해 주지 않는 한은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서 우선 충청북도가 먼저 해보자 이겁니다. 대한민국에 먼저 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0.95거든요. 다른 지역보다 조금 높습니다. 우리가 0.7까지 0.8까지 내려가 있는 출생률이 지금 우리는 다행히 충청북도는 0.95가 돼 있는데 제가 이걸 진행을 해서 내년에 올해 1.2나 1.3으로 진행이 되고 임기가 지나면서 1.5, 1.7 이렇게 진행되면 전국에 있는 지방자치체와 대한민국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모든 국민은 충청북도를 주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야 여기는 어떻게 해서 아이를 낳게 됐는가 할 때 돈을 줬기 때문에 아이를 낳았다는 생각이 아니라 돌봄시스템을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우리 아이들이 다 아이를 못 낳고 있는데 둘이 결혼을 했는데 아나는 뭐 한 8년쯤 됐는데 아직 아이를 못 낳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우리 가족 내에서 손자, 손녀가 없으니까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가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막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둘이 맞벌이를 하는데 낳는다고 생각을 하니까 시어머니한테 맡겨야 되나? 친정어머니한테 맡겨야 되나? 그러면 친정어머니한테 맡긴다면 친정어머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고 시어머니 앞에 가면 시어머니 맡겨야 되고 이렇게 돼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가 지금 갖고 있는 고민을 유심히 보고 있습니다. 경력 단절이 없어야 되고 자기 삶을 실현할 수가 있어야 되고 남편의 기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시어머니와 친정어머니한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돌봄시스템이 정확히 만들어지는 충청북도의 돌봄 119를 만들어서 해외 출장을 간다거나 주말에 부부가 어디 모임에 갈 때는 아이를 맡기고 갈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드려야겠다. 연락만 하면 우리가 가서 아이를 모셔올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만들고 아이를 낳은 사람들을 존중하고 우리 충북도민이 고마워하고 우대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지 않는 한 충청북도의 출생률을 높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 모든 역량과 정성을 여기다 다 쏟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의료비 후불제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지사님의 대표 공약 사업 중에 하나인데요. 올해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어떤 기대 효과가 있을까요? 1월 9일부터 실시가 되는데 쉽게 생각하면 저소득층 있지 않습니까? 생활보호 대상자라든지 또는 노약자 65세 이상 된 노인 전부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조례를 개정해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들 그 다음에 국가유공장 이걸 먼저 실시합니다. 이분들에게는 유사시에 쓸 수 있는 300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이 하나씩 생겼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00만 원 범위 내에서는 암이 걸린다거나 또는 무슨 지금으로 보면 임플란트 두 개 그 다음에 스턴트 수술 그 다음에 인공관절 고관절 또 뇌수술 이런 거 생명에 관련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들어가는 수술비 입원비를 돈이 없어서 우선 병원에 가기 꺼리다가 병을 키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선은 가서 진료를 먼저 받으시라는 겁니다. 돈이 하나도 없어도 그러면 우리 도우가 결제를 해서 퇴원을 시키는 데까지 수술을 하는 데까지 마무리해 드릴 것이고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달부터 10만 원씩 내라는 것입니다. 10만 원 우리가 이제 300만 원 정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10만 원이면 30개월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20만 원씩 내는 분들은 이제 15개월 30만 원 내는 분들은 10달 이렇게 되는데 아직 그런 것들은 확실히 디테일한 건 정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렇게 된다면 대개 그분들은 정부로부터 35만 원 50만 원 100만 원을 받는 분들입니다. 매달 사회적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선 돈을 다른 데 쓰지 말고 의료비에 써야 한다. 생명을 구하고 봐야 된다. 건강을 지키고 봐야 된다. 그리고 걸어 다니셔야만이 치매도 예방이 될 수가 있고 요양원에 가서 누워서 생활하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이 의료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 현재 이 제도는 지금 앞으로 들어갈 가래로 막을 거를 호미로 막는 일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돈을 먼저 써가지고 진료를 예방하고 큰 병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생산적인 일이고 진료비를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료비에 들어가는 이자만 주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아주 못 내가지고 도저히 못 내는 분들은 그건 국가가 또 책임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는 저는 굉장히 우리가 좋은 제도를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거의 예산을 드리지 않고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오늘 우리 저기가 나영석 PD가 고향사랑기부금제 그 1박 2일 뭐 하여튼 우리 PD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PD죠. 그분이 여기 충북 청주 출신이신데 1호 기부를 했습니다. 500만 원 기부하는 그런 일을 하셨는데 그 기부금이 들어오게 되면 많이 들어올 텐데 들어오게 되면 충북도에 들어오는 것은 저희는 의료후불죄에 넣겠습니다. 또 여기 지역에 어려운 문화예술인을 돕는 데 쓰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돈을 낼 때 이 돈을 어디에 쓰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게 동기부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돈으로 쓸 것이고 또 우리 성금이 모금되는 게 있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모금되는 거 또는 무슨 적집자 모금되는 것 가운데 기탁할 때 이거는 의료후불죄에 써달라고 하면 그걸 우리가 재단법인을 만들던 대법은행을 만들던 만들어서 거기서 지출하게 될 것인데 여기다 1억을 기부하게 되면 15억의 진료가 공급됩니다. 신용을 주는 거기 때문에 1억이 고갈될 때까지는 계속 진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탄 사주고 쌀 사주고 하는 기부보다는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기업들도 여기 우리가 은행이 생기게 된다면 여기다가 30억을 넣어놓는데 원금은 건드리지 말고 여기서 나오는 이자 이자는 의료후불죄에 써달라. 그러면 영원히 이 이자가 계속 후불에 개입이 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좋은 은행을 갖게 될 것이고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려운 사람들의 의료사각지대에서 생명을 구하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천파 만파의 영향을 갖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성공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료후불죄에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해 충북을 가장 뜨겁게 달군 이슈 중에 하나가 충북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특별법이죠. 특별법이다 보니까 현재 국회법안 발의가 됐습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사실 좀 넘어야 할 사람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거는 아마 국회의원들이 반대하는 국회에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의원한테 전화가 왔어요. 제가 이거 서명해서 발의합니다. 선배님 반의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그렇게 왔거든요.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걸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충북 바다 없는 충북을 지원하는 법 이렇게 하면 충북도 충북 사람 아닌 사람들은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중부 내륙을 강화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감이 있고 논리적 설득력이 있어서 이건 저는 지금 대통령의 공약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큰 아젠다가 필요하지 않아요. 3대 개혁이 제시가 됐습니다만 작년까지 제가 계속 이걸 지금 노려보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지금 국가 전략으로 중부 내륙을 강화하겠다는 걸 표방하시면 이 정부의 큰 업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만들고 연구한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총주로 볼 때는 엄청난 지도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도로가 경부선입니다. 경부선. 이렇게 삐뚤빼뚤하지 않습니까? 이런 도로를 115년을 타고 다녔다 이런 말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그런데 이 중부 내륙선이라는 똑바로 난 길이 있죠. 이게 지금 뚫지고 있거든요. 올해 문경세대가 뚫려가지고 문경김천 이렇게 연결되면 이게 내년에 개통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이미 개통이 돼 있죠. 15년 전에 개통이 됐는데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있잖아요. 김기사. 그걸로 거제에서 두드리거나 부산에서 두드리면 이 길을 가리키는 내비게이션은 하나도 없습니다. 당연히 이 길로 가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서울 간다면. 그러니까 이런 비효율, 에너지의 낭비, 미세먼지의 창출, 시간의 낭비를 가져오는 경부선이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보내야 될 때가 됐다 그런 말입니다. 제가 충청북도 도민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왜 우리가 충청북도냐. 우리는 충청북도가 아니다 말이야. 우리는 충청 내륙도다. 우리는 충청 우도지. 우리가 충청북도인 적이 있냐. 우리가 언제 충청남도 위에 올라탄 적이 있습니까? 위치가. 그러니까 서울서 가는 이 경부선이 서울서 경기로 해서 천안으로 해가지고요. 대전으로 해가지고 추풍령을 넘어서 이렇게 갔지 않습니까? 충청북도를 패싱했다 말입니다. 지도상에 보면 좀 그러네요. 지도상이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충주와 청주의 충청도가 역사에 사라지고 천안 대전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충청도가 아니다. 충청북도가 된 적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내비게이션 선생님이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에요. 너희들 서울을 가려면 이 길로 가야 돼. 그것은 조선 유림들이 영남에서 양반길을 넘어서 과거시로 가던 길이고 임진왜란 때 의놈들이 이 지금 조령을 넘어가지고 탕금대에서 신립을 만나고 한양성을 15일 만에 함락한 그 길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그때 당시에 조령을 못 두르니까 221m밖에 안 되는 추풍령을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 조령을 뚫는 산을 뚫는 일이 제일 쉬운 일이에요. 민원도 없고 도령욕만 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 길이 이제 뚫린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 길은 충주 길입니다. 충주. 나라의 중심이 충주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길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다시 또 연구해 연구를 한 끝에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됐는데 여기서 지금 안성을 거쳐서 동탄 거쳐서 안성 거쳐서 청주공항까지 오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차 철도 계획에 들어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시간이 지나면 오게 돼 있습니다. 서울에서 동탄 거쳐서 안성 거쳐서 동탄 거쳐서 지금 청주공항까지 오죠. 여기 김천인데 김천에서 이게 중부내륙고속도로고 이게 지금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연결하면 청주에서 김천만 연결하면 이것이 완전히 직호수로 서울역까지 가는 게 생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부내륙고속도로를 통해서 또는 중부내륙절도를 통해서 충주가 열리고 또 지금 현재 2선 미스링크라고 여기만 빠져 있는 겁니다. 만약 여기를 민자로 유치해서 길을 놓게 되면 모든 기업들은 다 이 길을 놓으려고 하죠. 왜 그러냐. 이 길로 올라오고 이 길로 올라오던 사람이 다 이 길로 가지 이 길로 가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내가 서울 가서 이런 얘기 잘못합니다. 잘못하면 천안 대전 이런 데서는 엄청 실망할 만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구도로가 되는 거니까요. 우리는 이 길을 뚫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길을. 충주와 충북은 이 길을 뚫어야 합니다. 이 길을 뚫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중심이 충청북도로 오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왜 충청도라고 했겠습니까. 충대나 충천으로 하지 않고 충주 공주도로 하지 않고 충청도로 한 이유는 충주와 청주가 교통의 중심이고 물류의 중심이었습니다. 목개나루가 그런 것이었고 충주가 그런 곳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세조나 세종이나 이런 분들이 충주를 왔다 가고 공민왕도 여기 충주를 왔다 간 적은 있지만 어디 대전 갔다 왔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어디 공주에 가서 무슨 대통령이 어가를 갔다는 적이 없지 않아요. 이것은 한반도를 관통하는 풍수를 중심으로 한 지리적 인문 지리적 중심이 충주와 청주에 있었는데 이게 경부선이 돌아가면서 이게 망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수자원이 다 여기 있지 않습니까. 한강 우리는 남한강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충청북도는 한강을 갖고 있는 거지 남한강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한강이 볼류입니다. 볼류. 북한강이 볼류가 아니고 왜 볼류냐. 이게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충주호가 1등호입니다. 우리는 소양강 때문에 소양강 천여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이게 거기가 우리보다 더 많은지 알고 있어요. 우리의 반도 안 돼요. 용수량이. 물이 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물 먹고 살아야 되죠. 식수. 그 다음에 용수. 용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반도체의 웨이퍼를 씻어내야 합니다. 엄청난 물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물과 농업용수가 70%가 수도권의 물의 70%가 우리 충주호에서 가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748만 톤이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충청도가 할애 받은 게 40만 톤밖에 안 돼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소양강 때문에 이거에 반도 안 되는 300만 톤밖에 안 돼요. 대청호는 어떻게 되냐. 대청호는 충북, 충남, 전라북도 일부까지를 정부 물과 용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무려 356만 톤을 공급하고 있는데 무심촌에 지금 10만 톤, 20만 톤 넣는 것도 그냥 가서 빌어야 될 지경이 됐어요. 우리 물을 가지고. 이 용담댐은 우리 댐인데 이게 우리 댐이라고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수리권이라는 게 있어서 물은 어디서 나오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썼냐가 중요한데 그동안의 용담댐에서 나오는 물은 전부 보은옥천 영동 사람이 쓰던 물이에요. 수천 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물이야. 그런데 어느 날 수돗복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걸 새만공으로 빼고 있거든요. 우리는 한 방울도 못 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충청도 사람이 숙맥입니까? 이렇게 이런 걸 제대로 알고 싸우지를 못하니까 이렇게 되니까 제가 당장 이 지금 무심촌에 25만 톤 넣어라 지금 지난번에 해석이 물을 넣었지 않습니까? 물을 넣으니까 지금 미호강에 4등급이 2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40만 톤 넣으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수질이 완전히 개선이 됐군요. 완전히는 아니지만 상당히 개선됐습니다. 또 40만 톤 넣으라고 그러는데 물값 내라고 그러거든요. 물값은 우리 건데 청계천의 한강에 물을 넣을 때 물값 받냐 이렇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여전까지 우리 충청 덕분은 유순하고 그냥 말도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그렇게 살아온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렇게 못 삽니다. 이렇게 억울하니까 우리가. 청주공항이요. 활주로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나라의 모든 F-35는 전부 청주공항에서 떠야 됩니까? 40대가 여기서 뜹니다. 북한이 전쟁이라면 여기 청주부터 공격할 거예요. 우리 그거 감수해. 우리 국방으로 해서. 40회. 그건 좋은데. 활주로가 두 개 있는데 한 개는 공군이 쓰고 한 개는 민항이 쓰는지 알았어요. 나는. 가서 보니까 한 개 공군이 쓰고 한 개 반을 공군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활주로에서 한 시간 동안 비행기가 제일 많이 내릴 수 있는 거를 슬라시라고 하는데 인천공항에는 24대에서 25대가 뜨고 내립니다. 우리는 허락받은 게 6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선은 없죠. 화물선은 화물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청주의 반도체와 이 지금 배터리와 이걸 어떻게 바이오를 어떻게 신약을 어떻게 유부에다 수출하겠습니까. 바다도 없는데 하늘길도 막혀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안 된단 말이야. 공군을 옮기든지 안 옮기려면은 우리한테 활주로 하나 더 알아 이거예요. 정부의. 그건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도민들이 지금 일치단결하면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 시끄러운 소음도 나오고 막 지금 거기에다 F15는 전부 충주해서 또. 전부는 아니지만 그렇게 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국방을 이렇게 받는 것은 혜택을 받는 혜택이라기보다 우리가 이렇게 피해를 받고 있으니 활주로 하나는 더 놔줘야 되는 거 아니냐. 누가 봐도 이게 설득력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도 그런 주장을 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예산당국에 가서 이걸 싸우니까 이번에 예산 설계비 예산은 없거든요. 공항 설계비 예산 어떻게 하면 되는. 터미널 바깥으로 하나 더 놔야 이거입니다. 그런데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아니 지금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60년 동안 포항 울산 마산 창원 아닙니까 부산. 이걸 가지고 일본하고 미국에 수출한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동해안 시대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삐뚤빼뚤한 경부선 가지고 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다음에 김대중 정권 이후에 서해안 시대가 열려가지고 인천에서 평택으로 당진 서산 알죠. 군산 이렇게 해서 내려가니 서해안 시대 열렸죠. 이 동해안 시대 서해안 시대 열리는 동안에 여기가 소멸했다 이거입니다. 국가의 균형발전이 내륙이 가라앉았다 그런 얘기에요. 두 번째 이 지역이 다 농업지역입니다. 농촌이 가라앉았다 그런 말입니다. 도시와 농촌 가운데. 그러면서 이 지역이 소멸군이 되고 말하자면 농촌이 피폐해지고 그리고 나라의 성장동력이 떨어졌단 말입니다. 여기 여기 하던 것에서 이제 내륙을 강화해야 한다. 양극화 극복할 수 있다. 농촌을 살릴 수 있다. 균형발전을 할 수 있다. 이거 왜 윤석열 대통령이 채택 안 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일 우리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는데 우리 도청으로 오거든요. 저하고 가까운 사이니까 오는데 내가 이거 설명해 줄 거죠. 국토교통의 중심축이 내륙으로 가야 된다. 너희들 장관님 그게 중국이 처음에 텐진, 청도, 상하이, 심천이 내륙으로 발전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다 보니까 중국 내륙이 가라앉으니까 중국은 서한 개발이라고 이름 들어봤죠. 그래서 서한으로 지금 도로를 놓고 비행장을 띄우고 이렇게 해서 서한 쪽으로 가는 거죠. 중경에 지금 우리 현대자동차가 들어가 있고 서한에 지금 삼성전자가 들어가 있고 이런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내륙을 강화해야 되고 내륙의 중심에는 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또 길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중요한 길을 우리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길도 우리가 갖고 물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백두대간도 우리가 갖고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에 우리 충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기죽을 이유리가 아무것도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오고 투자가 이렇게 늘어나고 앞으로 점점 더 좋아질 건데 좋아지려면 나라를 그냥 당장 부강시키려면 중부 내륙고속도로를 고속화해야 되고 복선화해야 되고 제가 대통령님은 그렇게 하겠어요. 빨리 뚫어라 이거예요. 청주공항하고 TK신공항에다가 화물기가 뜰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청주공항에서 아틀란타를 가야 되고 청주공항에서 프랑쿠르트를 가야 되고 청주공항에서 오사카를 가야 되고 청주공항에서 상하이를 가야 된단 말입니다. 왜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물류를 전부 인천까지 끌고 가야 됩니까 지금 우리나라 물류 있잖아요. 항공물류가 한 38% 되는데 배로 가는 게 있고 비행기로 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 38%가 전부 저기로 가는데 영종도로 가는데 영종도의 98%가 항공물류가 집중돼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지금 항공물류가. 이걸 다 전국에 있는 걸 다 끌어다가 영종도까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청주공항에서 뜨게 하면 왜 지금 우리가 미국 가는데 영종도까지 가야 됩니까? 부산 사람들이 청주공항에다 비행기 차 세워놓고 한나절이 절약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오는 거죠. 당연히 지금 영종도가 잘못 계산되어 있죠. 왜 그렇게 북쪽에다 갖다 놓고 그것도 북한의 방사포의 사정거리 안에 그걸 만들어 놓습니까? 그때 영종도가 땅값 싸고 하니까 거기다 만들어 놓은 거지 청주에다 만들었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걸 싸워야 여기에 화물일기가 뜨고 청주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이 생기지. 맨날 청주가 무슨 바다 없는 또라고 해서 글쎄 그 저 해양수산물 예산이 6조 4천억 가운데 청주에 떨어지는 예산이 55억인데 그걸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아니 우리가 바다가 없는데 왜 바다 예산이 없습니까? 바다 없으니까 바다 없는 예산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 차려서 하는데 여기는 바다가 없는 충청도에서 생산했으니까 세금 감면 받은 적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 세금 다 주고요. 1년에 5조 6조 되는 바다 예산을 한 푼도 못 받았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충청북도가 이렇게 낙후돼가지고 겨우 우송에 매달려서 그저 그냥 진천 음성에서 경기도에서 밀려나는 사람도 그 공장 갖다 놓고 그래서 무슨 발전환이 뭐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안 되는 거 아니냐. 바다가 없으니까 바다 없는 내륙도에 대한 예산을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말이야. 그리고 백두대간이 막혀서 길이 안 뚫려. 빚이 안 나와. 그러니까 보은이 15만이었던 게 3만원 줄고 계산이 12만이었던 게 3만원 줄는데 이게 길이 안 뚫리니까 투자가 안 오고 사람이 안 오고. 그래가지고 백두대간이 이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다 레이크파크 한다고 떠들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게 이런 규제를 혁파하고 싸우지 않는 한은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싸우려니까 여야가 없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진보와 보수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164만 도민들이 힘을 합쳐서 적어도 제 임기에 한 1년 만이라도 힘을 몰아주시면 제가 싸우는 건 또 이골이 난 사람이니까. 가서 싸우는 게 말로 싸우는 거지 그게 무슨 힘으로 싸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논리적으로 싸우고 과학적으로 싸우고 분석적으로 싸워야 되는데 그건 제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지금 어쩌다가 제가 지금 도지사가 됐으니까 우선은 좀 힘을 몰아주시면 가서 오늘 이번처럼 예산도 따오고 예산을 그냥 달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경 가는 예산을 1450억인가를 따왔는데 충주에서 문경 가는 예산이 있어야 터널을 뚫을 거 아닙니까? 이걸 얘기한 거죠. 이 내륙이 이렇게 된 거다 말이야. 우리는 이게 수자원을 이렇게 갖고 있으면 규제만 뒤집어 써가지고 1년에 10조씩. 충주 이런 일대에 1조 양이 떨어져가지고 안개가 많이 끼기 때문에 농사가 상하농사가 덜 되는 겁니다. 계산을 안 해봐서 그렇지. 그 다음에 관절염 같은 거 생긴다는 설이 있잖아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커피숍 하나 못 만들게 만들고 청남대에 글쎄 커피 한 잔을 못 팔게 하는 그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식당을 못 차리게 하고 옥천 영동의 83%가 수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내가 저 환경부 장관한테 얘기했어요. 아니 청남대에서 물 한 방울이 지금 대청으로 안 들어갑니다. 그거를 우리가 차집 관로에 만들어서 정수해가지고 무심천으로 깨끗한 물을 빼고 있거든요. 한 방울도 안 들어가는데 왜 우리 청남대에다 식당을 못 차리게 하냐 그런 말이. 그리고 이 규제 지역이 지금 팔당 때문에 네 군데를 해제했거든요. 우리는 문이 마을 하나만 해제가 돼 있습니다. 청남대에 5km 반경 5km라도 해제해달라 말이야.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시끄럽죠. 당연히 시끄러워야죠. 우리 충청북도가 좋은 얘기하고 덕담만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이거 싸우라고 나를 도지사 만든 거기 때문에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타협할 수가 없고 당연히 싸우지만 지금 긴장하고 있죠. 정부가 긴장하죠. 저 사람은 왜 그러나. 저 사람은 순한 사람인데 왜 저러나 그렇게 생각하죠. 이거는 턱도 없는 일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숙맥이 아닌 이상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그런 말입니다. 그동안에는 이 사람들이 이런 걸 싸우지를 못했어요. 논리가 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혼자서 싸우면 안 되잖아요. 충청북도. 그러니까 우군이 딱 보니까 판을 보니까 경상북도가 우리의 우군이야. 이 지금 백두대간이라는 걸 걷어내놓고 보면 경상북도하고 충청북도는 한 땅 덩어리라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중령이 단양입니다. 중령을 계기로 해서 영주가 충청북도하고 문경을 계기로 해서 문경과 연풍이 지금 괴상군이 붙어 있고요. 또 이쪽에 추풍령 그걸 계기로 해서 저쪽에 상주 김천 그쪽하고 이쪽 우리 영동 옥천이 붙어 있는 겁니다. 이거 쟤면 충청북도하고 경상북도가 하나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가르쳐줬습니다. 대구시장 홍준표한테. 대구가 무슨 바다가 있는 대구인지 아냐. 거기야말로 내륙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대구에 신공항 만든 건 찬성이에요. 거기 대륙도 그 공항이 없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포항 저쪽 끝에만 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경북은 다 소멸군이에요. 상주니 뭐니와서 농업군이고 그렇게 돼 있잖아요. 우리하고 힘 합치자. 이게 지금 우리 생각입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해서 원주와 춘천이 있잖아요. 거기만 발전하잖아요. 원주, 춘천은 우리 내륙도야. 그다음에 이쪽에 대전과 광주까지는 다 내륙이라고요. 이게 자기들이 무슨 도로 묶여 있으니까 자기들이 무슨 바다가 있는 그런 해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어려움 없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인문시리적 또는 인문학적인 역사적인 이런 전통과 이론을 가지고 싸우니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테슬라. 테슬라를 우리가 여기 충북에 가져오자. 이런 생각도 못하는 거죠. 테슬라는 전기차인데 앞으로 전기차가 엄청 생산이 될 텐데 그거 지금 바닷가에 있어야 연안에서 외국에 수출할 거 아니냐. 그게 생각하는 거죠. 바닷가가 아니니까 우리는 테슬라 경합에도 못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가 막강한 경쟁자입니다. 충청북도가. 왜 테슬라라는 그 자동차가 만들어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배터리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모터가 있어야 되고 하나는 차체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품들을 전국에서 모아오기가 제일 좋은지 알아요. 여기가. 그 다음에 배터리는 여기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4통 5달러 우리는 빨리 그러니까 1시간 내에 40분 내에 지금 평택항으로 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큰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이건 연안이지 이게 대한민국이 다 연안이지 뭐 여기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해서 내륙이고 그게 생각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전국에 한 35개가 경합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한 4, 5번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우리가 설득하고 설명하고 거기도 좋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정부도 설득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포기 안 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 중껑마야. 중껑마. 우리 절대 포기 안 하죠. 논밭에 있는 배추도 포기 안 하고 네. 버리는 사과도 포기 안 하고 우리 농민들 포기 안 하죠. 우리 충청북도 포기 안 하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싸워야만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생각을 해야 되고 과감한 결단을 내려야 되고 그리고 그러면서도 따뜻한 이런 도를 만들어야 된다는 게 이번 토끼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목표입니다. 지자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토론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연설이 되고 있지. 아니 뭐 굉장히 제가 빠져들어갈 정도로 설정력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로 이제 AI 영재고 설립 잠깐 좀 설명을 해주시죠. AI 영재고는 이제 대통령께서 지금 광주 가서 AI 영재고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놓고 또 충청도 가서 또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부담을 많이 느끼고 계셔서 AI 바이오 영재고를 하시게 하면 어떠냐고 비서실장이 또 대통령도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땡큐죠. 우리 도민들이 잘 이해를 못할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설명하자면 AI 바이오 영재고는 마치 무슨 생물학 고등학교처럼 생물고등학교처럼 무슨 개구리 해부하고 이런 걸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오가 전부 AI입니다. 의학이 의료가 옛날에는 진료하고 약 쓰고 이런 거였잖아요. 그런데 유전자 분석해가지고 무슨 약 써야 되는지 항생제도 항암제도 그 사람한테 맞는 거 쓰고 있잖아요. 표적 항암제도요. 그렇죠. 그래서 의료가 전부 AI로 바꿔버렸어. 카이스트가 의료에서 중요한 대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오 캠퍼스를 우리 오성에다 가져오려고 하는 것은 의료를 위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AI입니다. AI에서 최첨단이 바이오거든요. 그것이 영어로 바이오인포마티스라고 하는 거고 컴퓨테이셔널 바이올로지라고 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이용한 바이오지 바이오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다. AI 바이오다 그런 말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가장 유망한 가장 어드밴스된 그런 거기 때문에 그걸 여기서 만들어 준다면 우리는 땡큐죠. 그래서 이 예사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거기다 살짝 밀어넣습니다. 그 오송에다가 국제고등학교 우리 국제고등학교 하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예산을 1억 가져왔거든요. 그 1억이지만 그것이 국제고등학교 불씨가 되는 거죠. 지금 우리나 우리의 여기에 영재고등학교 8개 있는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하나도 없고 서른 몇 개 있는데 하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제고등학교 하나도 없고요. 도대체 청주 충북의 교육이 교육의 도시가 다 망가져 있는 상황이니까 물론 평준화도 좋고 다 우리 다 학교를 다 끌어올려야 되긴 해야 되지만 특성화 고등학교도 있어야 되고 수학 잘하는 사람은 수학고등학교 있어야 되고 영어 잘하는 사람은 영어고등학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프트웨어 잘하는 사람은 소프트웨어 고등학교 있어야 되고 이제 아이들을 영어, 수학, 국어, 사회, 경제 다 잘하는 애들을 기를 수는 없습니다. 특성화를 가지고 애들을 길러줘야 돼요. 요리 잘하는 요리, 만화 잘하는 만화, 게임 잘하는 게임 이걸 바꿔줘야죠. 그렇게 하려면 교육이 다 변화되면서 수월성 교육이 강화되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을 하려면 충청북도로 가야 된다.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AI고등학교 무슨 국제고등학교 하나 갖고는 안 되고 대한고등학교를 만들기 좀 쉬우니까 그걸 국제고등학교 같은 특성화 고등학교를 만들겠습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 가운데서도 좋은 대학 많이 갈 수 있는 대학을 여기 고등학교가 나와야 됩니다. 그것도 만들겠습니다.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교육개혁을 우리 저 교육감한테 맡기지 말고 그 양반은 열심히 하시겠지만 저도 열심히 해서 책임지고 해야 되겠다 생각하기 때문에 교육은 지금 교육감한테 맡길 일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정부가 대학 교육에 대한 지원을 도지사한테 돈을 주길 게 있습니다. 그게 지금 교육개혁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장관도 저한테 약속을 했고 사관을 여기서 보내서 이번에 충청북도는 시범지역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대학 교육에 대한 그동안은 교육부가 주는 그런 예산 같은 걸 대학에다 주고 했잖아요. 이걸 이제 저한테 권한이 오게 되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대학교하고 전부 머리를 맞대고 지금 이걸 어떻게 쓸 건가 어떻게 하면 좋겠나. 특히 이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지금 사람을 묵고하고 있고 맞춤형 교육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산학연이 모여서 어떤 과를 만들고 어떻게 교육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금 산업체에 필요한 인력을 공급할 수 있는가. 충청북도 가야 된다. 그래야 투자에 사람을 구할 수가 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이지만 돌입대학 이런 대학은요. 지금 같은 대학은 있어서는 안 되는 대학이에요. 오지를 지원하는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지금 오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 법이 못 법이 없어진 대학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도가 1년에 피 같은 돈 100억 이상을 쏟아보야 되고 거기에다 기숙사에다 수백억을 지금 쏟아보야 되는 그런 대학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학은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거나 아니면 통폐합하거나 뭐를 해야지. 내가 도지사가 돼가지고 아무나 아무렇게나 그냥 또 돈 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만 보낼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돌입대학에 대해서 혁신안을 만들고 이 대학을 특성화된 대학으로 만들거나 또는 스마트팜을 중심으로 하는 AI 대학 과학영농을 할 수 있는 대학으로 만들거나 또 지금 카이스트와 같이 AI가 진행되는 그런 대학과 연계해서 협력할 수 있는 대학을 만들거나 뭔가 대안을 찾아야지. 이대로 돈이 막 나가는데 사문화해서 지금 그동안에 적자 보고 있고 그 일을 해왔던 교수들한테 또 총장을 맡겨갖고 이렇게 한다는 건 내 상식으로는 이해가 물론 못하겠다 말입니다. 필요하면 도민들하고 우리가 대화를 하고 공개해보자. 이런 대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말이죠. 무예마스터가 중요했지만 그거 우리 도가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중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이거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쓸데없는 기관 만들고 쓸데없는 조직 만들고 건물 세우고 하는 사람들은 해준다 이겁니다. 다 전에 결정했으니까. 해놓고 나서 운영은 자기들이 하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돈 못 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건물 질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함부로 분원 만들 생각하지 마라 그래요. 아니 충청북도 이 안에 40분이면 나가는 지역에서 무슨 분원을 만들어가지고 건물을 수백억씩 짓고 거기다 사람을 듣고 난방비를 쓰고 이렇게 합니까. 나는 그걸 못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도민들이 반대해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니 솔직히 여기 멀쩡한 자치연수원을 왜 제천으로 보냅니까. 천억 이상이 돈이 들어가는 지금 상황인데 내가 나 같으면 결정 못했어. 그러나 벌써 전에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 막으면 또 난리 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단 말입니다. 보낸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가지고 간 사람 그 결정한 사람이 지어야 되지 나한테 책임 묻지 마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돈 한 푼도 한 푼도 허투루 쓸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청남대가 왜 돈을 30억 50억씩이나 적자를 내야 됩니까. 그 돈이 누구 돈인데. 제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남대는 앞으로 돈을 벌 것입니다. 돈을 못 벌으면 안 되죠. 그걸 공무원들이 가서 하면 그게 그 마인드 갖고는 안 됩니다. 국화축제를 하는데 토요일부터 시작이에요. 사람들이 밀려옵니다. 코로나 이거 해서 막 몇만 명씩 밀려옵니다. 월요일 날 휴일이라고 쉬면은 그게 국화축제가 됩니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공무원들 반만 나와서는 문을 열어라. 일단 문을 열어야 된다. 도민들이 지금 광고를 해갖고 찾아오는 열흘 내지 보름하는 국화축제를 이걸 문을 닫는 공무원들이 어디 있냐. 이런 문제들과 관련해서 제가 도지사로서 나는 장돌뱅이기 때문에 나는 예산을 이렇게 쓰는 건 못한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욕도 하는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고 시끄러운 사람도 있는데 나는 그렇게는 다행 못하겠다. 알겠습니다. 우리 지사님과 하여튼 더 긴 시간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 한정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끝으로 앞으로 올해의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아 빠진 게 못난이 김치입니다. 못난이 김치 이거는 엄청난 변화죠. 우리는 들에 있는 미처 수거하지 못했던 배추. 배추. 올해는 배추지만 내년에는 고구마, 감자, 사과, 복숭아. 이거 버리는 거. 이거 버리지 않고 우리 싸게 만들어서 못난이 과일로 제공할 것입니다. 이거의 핵심은 버려지는 농산물이 아닙니다. 왜 버리는 거. 왜 버리는지 아십니까? 인건비가 없어서 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없어서요. 이거를 영농의 감을 따가지고 곶감을 만들면 돈이 되는데 곶감을 깎을 사람도 없고 딸 사람도 없으니까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 쓸 수 있는 노동자, 인력 이것을 확보해놨죠. 그래서 농촌 일선 돕기 자원봉사자가 있고 우리는 도시농부가 있고 도시근로자를 만들어놨죠. 그걸 가지고 버리는 농산물, 좋은 농산물을 우리는 버리지 않도록 하는 거죠. 그걸 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파는데 오늘까지 170만 톤이 지금 예약이 되고 있습니다. 170만 톤. 이거 며칠 사이에. 그리고 지금 이건 일본에 실려가고 지금 베트남에 두 컨테이너가 가기도 있고 미국으로 갈 거. 전세계를 할 겁니다. 우리 농산물, 우리 충청북도의 최고의 배추와 최고의 고추를 왜 버린단 말입니까? 그래서 이것이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성각을 해서 김치를 먹어보면 너무나 맛있는 거죠. 지금 배추가 무슨 버리는 배추를 갖고 만드는 게 아니고요. 지금 배추를 가지고 잘난 배추를 김치를 만들어도 안 팔리면 못난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켜켜이 쌓여있어. 이걸 갖다 밀어내야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돈은 우리 지역에 있는 기업인들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 농민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 김치 공장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지사가 앞장서서 해결해야 되는 거지.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서 아 올해 또 날씨가 푹하니까 김장이 저렇게 돼서 김장이 또 썩어나가는구나. 밭을 갈아엎는구나. 그걸 볼 수는 없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되기 때문에 저게 지금 제 밭입니다. 제가 지금 저렇게 눈을 맞는데 저것도 나는 포기 안 하고 어제 가서 그걸 따 갖고 와가지고 껍질을 벗겨놓고 안에 있는 알배추를 갖다가 먹을 수 있는가를 실험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배추만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농민을 포기하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의 공장을 포기하는 거고 저출산으로 대한민국 포기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걸 충청북도에서 해보겠다 그런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올해 계획과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누구는 건강을 유의하라든지 또는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하는데 그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절대로 이걸 개혁의 고삐를 늦추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속도를 더 강력하게 그리고 혁신의 끈을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하고 있는 이런 일들을 조금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서 도와주시면 제가 충청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만드는 일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스위스, 대한민국의 오스트리아보다 더 국민들이 와보고 싶은 그런 도가 될 것이 분명하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아무쪼록 우리 지사님의 열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중심이 되는 충북 또 행복한 충북도민 만들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직접 신년대담으로 김영환 충북도리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